여러분 혹시 김건희법을 아십니까? 명품백, 주가조작, 국정논란 등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다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10억, 100억씩 주지라며 비꼬며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3일 대통령실에서 2년간의 성과라고 하면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및 도살, 그리고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개의, 식용, 종식법, 별칭, 김건희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법 제정에 평소 애견인을 자처하는 김건희 영부인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음을 대통령실에서조차 인정하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다시금 민생지원금 거부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되었는데요.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로부터 더 이상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성 편지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며 셀프 공적치아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평소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는 조국혁신당 브리핑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법안 하나를 처리하려면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한 뒤에나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목니, 떼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야권의 법안을 내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좀 내세요. 이진숙 씨 탄핵소추 아니야 그렇다 칩시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께 25만 원의 지역산부권을 지급해 소비를 늘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도 틔워주자는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힘표 긴급 민생회복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세요. 그래야 토론이 되고 타협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IMF나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웃성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인식 수준이 참으로 천박합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이 개 한 마리당 30만 원씩 퍼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배우자가 관심이 있다고 만든 이른바 김건희법, 개식용종시법에 따라 개 사용농가의 한 마리당 3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처럼 얘기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왜 30만 원만 줍니까? 개 한 마리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로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팽이를 먹고 원숭이 뇌를 먹는 것에 대해서 몰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몰아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정말 급한 거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너무 힘든데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국민 경제를 나몰라라 하는 윤석열 전부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층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자식이 노후 준비가 되는 시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집 한 채 사기도 힘듭니다. 정말 어렵게 집을 사놔도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집만 있다 뿐이지 빈곤층의 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쟁이 큰일이네 난방비 많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할 때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에너지 분야가 돈이 되겠네 난방 관련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겠네 하면서 이런 뉴스들을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삼아 추가 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덜하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건물들에 건물주가 있고 고급 외제차들은 왜 이리 많은지 경제가 어렵다는데 명품 매장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동네 식당에서 음식값 천 원을 올리면 손님이 끊기는데 몇십만 원씩 하는 고급 식당들은 장사가 더 잘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대표적인 투자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투자가 바로 주식투자입니다.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자보다도 금융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년도 없고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10만 원을 갖고도 한 끼 밥값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0만 원을 갖고도 하루 일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고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언제라도 현금화가 편리한 안전한 투자입니다. 올해는 AI, 전력 부족에 관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저한테 뉴스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 한 종목인 대원전선을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그 다음 날인 4월 25일 목요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하면서 눌림목 부근에 있던 대원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격은 물론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계셨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미 전략 매도에서 수익을 챙겼고 AI 테마에 관심이 조금 사그러져 조정을 받아 가격이 낮아진 현지의 가격을 보더라도 지난번 안내드렸던 가격을 기준으로 여전히 수익 구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바닥 구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 안전한 종목만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뉴스를 잘만 보셔도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금융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5498번으로 그냥 종목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 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5498번에 종목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요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 한 종목만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기분 좋은 그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무료로 종목을 안내해 드리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